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듣기 훈련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를 듣고 들은 단어를 괄호 안에 표시해 주세요 1번 시간 시간 1번 北方 北方 3번 姐姐 細節 舒服 舒服 6번 終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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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자기 선택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1번 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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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舒服 舒服 6번 6번 終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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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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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뜬 장소에서의 석쌍 석쌍 연회석쌍 석쌍을 놓고 말합니다. 연회석쌍, 솔쌍, 회의석쌍 석쌍 2번 北方 북방 北方 肥胖 肥胖 胖 怕吐了肥胖症 비만증에 걸렸습니다. 老鼻 bol 肥胖 肥胖 3번 杰在 제주에 해결하다 제거하다 무엇을 제거하다 없애다 해결하다 없애다 제거하다 제주에 제제 경성입니다 경성 제제 언니 누나 언니 누나 我是他的 제제 나는 그의 누나입니다 언니입니다 4번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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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세모 너가 시지에 나한테 상세하게 얘기하세요 5번 舒服 경성이죠 덮겠습니다 舒服 매우 편안하다 느낌이 좋다 舒服 매우 편안하다 舒服 슈복하다 원상복귀하다 슈복 종유 종유 끝내 드디어 결국 끝내 중급비 24시내에 강우량이 10-25mm 정도면 중급비라고 합니다 종유 역시 종 시 주의 권설음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이런 권설음 경성 주의하면서 주의하면서 예 경성 주의하면서 예 다시 한번 들어 봅시다 네 1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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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vous Fait Pang gie Hier Ge Hier Ge Hier Sih get Si Ge 细节,细节,舒服,舒服,修复,修复,终于,终于,终于,终于,终于, 终于,终于,终于,终于,终于,终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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